아 진짜 할 짓 없나보다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녕하세요 배조기사 존입니다 네 정말 또 오랜만에 나타났죠? 나중에 좀 이따 찍어야지 좀 이따 찍어야지 하는게 또 벌써 한 달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를 기다리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고 또 찍어봅니다 아 뭐 길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유튜브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 유튜브가 정말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네 어우 힘듭니다 아무튼 썸네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또 한동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앵무새나 비둘기같이 새를 키울 때 물을 뭘 먹여야 하나 수돗물을 먹여야 하나 정수기물을 먹여야 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 논쟁을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진짜 할 짓 없나 보다 와 정말 저렇게 싸울 거리가 없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제가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렇게 초보 애조인 분들 기타 순진하신 분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흘려들어서 또 괜히 사서 고생을 하신다 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주인이 사서 고생을 하다 보면 그 고생한 몫이 또 새 우리 동물들의 몫이 된단 말이에요 앵무새 전문가로서 제가 그 꼴을 볼 리가 없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워낙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한번씩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적어도 저 같은 전문가가 확실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근데 정말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할만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물을 왜 먹는 것인가 근데 지금 이 문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 새도 물을 먹는 동물이니까 물을 먹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물을 통해서 다른 음식물 또는 다른 물질들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약을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먹죠 뭐 그런 거 사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먹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때문에 먹이 자체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 비율이 조금 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먹이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기도 하니까요 번외로 펠렛을 먹을 때 물에 적셔서 먹을 용도로 물을 먹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린데 일단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정수기물을 먹어야 된다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각자 이유가 있죠 일단 수돗물부터 얘기를 합시다 왜 수돗물을 먹어야 하냐 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정제된 물이긴 하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약간 덜 걸러진 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기타 몸에 이루어온 미생물 등 같은 것이 잔존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게 되면 앵무새가 그런 미네랄까지 같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앵무새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수돗물 편이고요 반대로 정수기는 이겁니다 정수기물은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돗물보다 비유적 훨씬 더 깨끗하게 걸러진 물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 정수기물을 먹이는 것이 새한테 더 좋다라는 이유가 보통 이런 경우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요 양쪽 둘 다의 일리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는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막 앵무새 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논쟁이 나고 이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야 야 이건 무슨 초등학생들도 안 할 이상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나 아니 그러면 앵무새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럴 거라는 소리잖아 주인이 맨날 수돗물로 줬다가 갑자기 정수기물로 줬어 그래서 앵무새가 그걸 딱 먹어봤더니 이제 아 오늘도 왜 물 맛이 달라 주인은 또 먹던 거 안 주고 또 갑자기 또 수돗물 주다가 정수기물 줬나 보네 이거 진짜 아 이거 정수기물 이거 미네랄도 별로 없고 막 다 걸러져가지고 별로 미네랄 섭취할 것도 없고 막 이득도 없는데 아 내가 진짜 이거 왜 이걸 먹는 거야 그냥 주동헌아 열심히 주지 아 나 미네랄 부족하고 막 박테리아 부족해갖고 소화장이 생기고 뭔 일 나게 내려고 나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괜히 그러는 건가 지금 앵무새가 이럴 거 같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근데 말이 그렇잖아요 야생 앵무새들은 야생의 앵무새들 야생의 새들은 강물을 먹고 살고 바다 새들은 바닷물을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완전 큰일 나겠네 그건 정제된 물이 아닌데 그쵸?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편이 이거에 싸우느라고 본질을 잊어버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했었죠 물을 왜 먹는가 물은 당연히 수분 섭취를 위한 겁니다 체내에는 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고 그냥 물에 뭐가 타일건 간에 그냥 목을 축이고 수분을 몸속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마시는 게 물이에요 물에 미네랄이 섞여있건 박테리아가 섞어있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물을 먹는 거야 물 새도 그렇고 중요한 건 물이야 미네랄? 뭐 유익한 균? 이런 거 사실 없어도 돼요 있으면 어떻고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없다고 나쁠 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깃털 영양제네 뭐 미네랄 블럭이네 뭐 무슨 유산균이네 생균제네 그거 다 여러분들 모이랑 뭐 이유식에 섞어서 실컷 백날 천날 먹이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하지 사람이 챙겨주는 건 먹이만으로도 미네랄이나 그런 유익한 성분들은 충분히 섭취가 돼요 물에 의존할 게 사실상 없어요 그렇게 미네랄이 중요하면 그냥 미네랄 블럭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주세요 그게 차라리 더 확실하지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났다 정수기물이 났다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네 저는 제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덜 싸웠으면 좋겠어요 알이 꺼낸 김에 제 얘기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돗물을 떠서 먹여요 뭐 미네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돗물을 급여하기가 좋아 편해? 그리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산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개울까나 연못 같은 데 산책하면 거기 강물도 그냥 한 번씩 지들이 막 목욕하면서 떠다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었냐? 아니란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지 오늘의 주제는 앵무새가 물을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하게 풀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게 자세하게 풀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 왜냐면 이게 새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짚고 넘어가려 해봤자 사실상 풀어불펠러 짓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제가 톡방에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무새가 뭐 하나 깎다겠다고 바로 막 죽네 사네 골골대네 이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동물이면은 아마 사람이 못 키우는 걸 넘어서 지구상에서 이미 멸종을 했겠지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할대로 하세요 진짜 동물은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키우셔야 잘 건강합니다 사실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거는 그 동물을 키우고 교감하는 걸로 인해서 행복감을 위해서 키우는 거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먹으려고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영상으로 남아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길게 이번 주제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네 대신에 진짜 빠르게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로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